주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CP IP 통신방에서는 소켓 통신을 위해 상대 컴퓨터와 접속점으로 상대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주소와 IP 주소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지시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의 구성에 접속점 주소로는 이런 걸 접속점 주소라고 하고 접속된 주소에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앞서 파트 1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지레스 주소 구조에 보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소의 IP 주소를 구조체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IP 주소는 IP 주소의 이진 값과 빅엔디안 방식의 이진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포트 번호 역시 2바이트의 이진 값과 빅엔디안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진 값 빅엔디안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점 주소의 IP 주소, 포트 번호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IP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메인 이름을 문자열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www.naver.com 이런 방법이겠죠. 우리가 사용자가 기억하기 좋은, 기억하기 좋은 방법으로 대부분 우리가 웹브라우저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 서버를 지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점과 십진수로 된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도메인 이름과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표현하는 문자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31.395.81 문자열로 표현을 하는데 이름이 아니고 십진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진 값입니다. 이진 값. 그래서 203.131.30.81을 실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폼 이렇게 네 가지 파트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파트 부분 이렇게 둘, 셋, 넷 바이트에 대한 이진 값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31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에 네 바이트가 있으면 여기에 십진수 경우에 203.131.30.8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를 이진수로 그냥 바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켓에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서버의 IP 주소를 구조처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이진 값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메인 네임이나 점과 십진수로 된 문자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값으로부터 이진 값으로 변해주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이름이나 십진수 문자열을 이진 값으로 바꾸어서 구조체에 저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쓴다, 이진 값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접속점을 구성하고 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두 바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바이트로 된 이진 값인데 빅앤디한 방식의 이진 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 번호가 21번이다. 그러면 그 메모리 두 바이트에는 0, hexa, 1,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바이트에 1, 5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쵸. 0, 0, 0, 1 하고요. 1, 2, 4, 8이니까요. 0, 1, 0,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두 바이트로 들어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서버로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 패킷 보낼 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목적지 주소를 써야 되는데 목적지 주소의 IP 주소에는 이진수로 된 이진 값 IP 주소를 쓰고요. 포트 번호로 두 바이트의 이진 값을 이렇게 써서 패킷에 보내는 주소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포트 번호 다 이진 값으로 돼 있는 값을 써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빅앤디한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빅앤디한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이트 오더링, 바이트 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바이트 정수, 십육진수, 공핵사, 1, 2, 3, 4 라는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면 정수값을 저장을 하면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빅앤디한 머신 어떤 컴퓨터는 N번지 먼저 1, 2 앞에 한 바이트를 저장하고 다음 번지에 3, 4 이런 순서대로 정수값을 저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컴퓨터는 뒤에 값 3, 4를 먼저 저장하고 앞에 있는 값 1, 2를 나중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순서를 1, 2, 3, 4 앞에 것을 먼저 저장하고 뒤에 큰 부분을 뒤쪽에 저장하는 방식을 빅앤디한 방식의 바이트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뒷부분, 큰 부분을 앞쪽에 저장하고 작은 부분을 뒤쪽에 저장하는 것 이것을 리틀앤디한 방식의 바이트 순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바이트 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앤디한 저장 방식의 컴퓨터에서는 16진수 1, 2, 3, 4, 5, 6, 7, 8을 저장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의 순서로 저장을 합니다. 리틀앤디한 방식의 컴퓨터에서는 제일 큰 부분, 뒷부분부터 저장을 합니다. 7, 8, 5, 6, 3, 4, 1, 2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마다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컴퓨터 안에서 정수를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 1, 2, 3, 4 이런 데이터를 빅앤디한 머신으로 전송을 하면 이 컴퓨터에서는 이 값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리틀앤디한에서는 1, 2, 3, 4 그러면 16진수 1, 2, 3, 4로 이해를 하고 이 값을 받아온 리틀앤디한 머신에서는 1, 2, 3, 4가 오면 이 값이 3, 4, 1, 2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리틀앤디한 머신과 빅앤디한 머신 사이에 오해 없이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정수값을 보낼 때는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 무조건 빅앤디한 방식으로 자료를 표현해서 보내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앤디한 방식의 자료 순서를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스트바이트 순서 하면 호스트바이트 순서는 이 호스트가 리틀앤디한 머신인지 빅앤디한 머신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호스트바이트 순서에 대한 내용을 원격지로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빅앤디한 방식으로 자료를 바꾸어서 보내고 내가 받은 자료는 무조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빅앤디한 바이트 순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가 쓸 때는 호스트 방식 리틀앤디한 머신의 경우는 리틀앤디한 방식으로 바꾸고 빅앤디한 방식인 경우에는 그대로 빅앤디한 방식으로 자료를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리틀앤디한 머신인지 빅앤디한 머신인지를 살펴보던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떨어져 있겠죠. 데이터 두 바이트로 된 데이터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숏인태자 두 바이트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트 CH 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 16진수 1, 2, 3, 4 값을 넣습니다. 여기 16진수 1, 2 16진수 3, 4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주소를 CH가 가리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CH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리지널 데이터 1, 2, 3, 4 여기 들어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리틀엔디안인지 빅엔디안 머신인지를 조건문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CH0 하면 이 첫 번째가 CH0가 되겠죠. 두 번째 바이트가 CH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H0가 1, 2이고 CH1이 3, 4인 경우는 이거는 빅엔디안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쪽 9번 라인에서 1, 2, 3, 4를 넣어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빅엔디안인 경우고요. 리틀엔디안 머신인 경우는 여기에다가 1, 2, 3, 4를 넣어라 여기서 1, 2, 3, 4를 넣어라 그러면 여기 3, 4가 들어있을 거고요. 뒤쪽에 1, 2 16, 16, 16 1, 2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넣었지만 실제 메모리 안에는 3, 4, 1, 2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16번 라인에서 CH0에 3, 4가 들어있고 여기 CH0죠. 0가 들어있고 여기 CH1에는 1, 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CH0에 3, 4가 들어있고 CH1에 1, 2가 들어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리틀엔디안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빅엔디안 이 경우에는 리틀엔디안입니다. 1, 2, 3, 4를 넣었지만 빅엔디안 머신에서는 1, 2 메모리에 3, 4 이렇게 들어가고 리틀엔디안인 경우에는 3, 4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머신이 리틀엔디안인지 빅엔디안인지를 확인하고 19번째 라인에서 이번에는 CH0와 CH1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CH0, CH1 하면 리틀엔디안과 빅엔디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우리 컴퓨터에서 제 실습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더링을 돌리고 오리지널 데이터 1, 2, 3, 4를 데이터 메모리에 집어넣고 각각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이 강사가 하고 있는 컴퓨터는 리틀엔디안 멋입니다. 따라서 CH0에 3, 4가 찍히고요. CH1의 뒷부분에 1, 2가 찍히는 리틀엔디안 방식의 컴퓨터였습니다. 여러분도 실습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시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리틀엔디안인지 빅엔디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컴퓨터가 호스트 바이트 순서 이러면 이거는 리틀엔디안 일 수도 있고 빅엔디안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격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인 빅엔디안 방식으로 무조건 바꾸어서 전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호스트 바이트를 네트워크 바이트로 바꾸거나 네트워크 바이트 빅엔디안을 위틀엔디안이나 빅엔디안 방식인 자신의 호스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쓰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런 함수가 호스트 투 네트워크 또 네트워크 투 호스트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 빅엔디안을 호스트로 바꾸기 위해서 n to h 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두 바이트 정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s 네 바이트 정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long 이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호스트 호스트 방식의 자료를 네트워크 방식 빅엔디안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호스트 투 네트워크 쇼신 경우에는 s 네 바이트 경우에는 호스트 투 네트워크 롱 해서 호스트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바이트 정수 1,2,3,4가 저장이 될 때 호스트 투 네트워크 네트워크 투 호스트 함수를 통해서 자료가 어떻게 변경 되는지 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쪽 첫 번째 컴퓨터는 A라는 컴퓨터는 빅 엔디안 머신 이고 B라는 컴퓨터는 리틀 엔디안 머신 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A에서는 정수 1,2,3,4 값을 저장을 할 때 메모리에 호스트 방식이 빅 엔디안 이기 때문에 1,2,3,4의 순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빅 엔디안 방식이죠. 이거를 원격지로 보내기 위해서 호스트 투 네트워크 호스트 방식 호스트 방식을 네트워크 방식의 빅 엔디안 으로 바꾸는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트 방식이 빅 엔디안 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는 빅 엔디안 을 빅 엔디안 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 없이 1,2,3,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원격지로 보내죠. 이렇게 보내면 리틀 엔디안 머신 데이터가 1,2,3,4의 순의 데이터가 접수되게 됩니다. 수신하게 되죠. 이 데이터를 이 호스트에서 쓰기 위해서 이게 빅 엔디안 호스트 방식의 빅 엔디안 으로 오니까 이 컴퓨터는 리틀 엔디안 머신 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네트워크 네트워크 틀렸습니다. TP가 틀렸군요. 네트워크 투 호스트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투 호스트 이렇게 바꾸어주면 빅 엔디안 이 호스트 방식인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3,4 1,2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읽으면 1,2,3,4 내용으로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틀 엔디안 과 리틀 엔디안 머신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A고 이쪽이 머신 B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게 리틀 엔디안 머신이기 때문에 호스트 방식은 리틀 엔디안 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2,3,4 가 3,4,1,2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원격지로 보내기 위해서 호스트 투 네트워크 방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방식은 빅 엔디안 방식이기 때문에 3,4,1,2를 빅 엔디안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2,3,4 이렇게 바꿔주고 이 데이터를 원격지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원격지에 똑같이 1,2,3,4 1,2,3,4 이렇게 데이터가 오겠죠. 이거는 빅 엔디안 방식입니다. 이 빅 엔디안 방식을 여기도 네트워크 투 호스트로 호스트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호스트 방식은 이 컴퓨터는 리틀 엔디안 이니까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3,4,1,2 이렇게 바꾸겠죠.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읽으면 1,2,3,4 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호스트 투 네트워크 네트워크 투 호스트 이 함수들은 호스트 방식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바꾸거나 네트워크 방식으로 표현으로 수신한 정수 데이터를 호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는 무조건 빅 엔디안 이고요. 호스트 바이트 순서는 리틀 엔디안 머신 과 빅 엔디안 머신 에 따라서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에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리틀 엔디안 머신 빅 엔디안 머신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이 정수값을 원격지로 보낼 때는 이 h2n 이나 n2h 함수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자료 자료 구조를 그 접속점 주소를 보면 ip 주소와 포트 번호는 다 빅 엔디안 방식 빅 엔디안 방식 자료 표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가 리틀 엔디안 인지 빅 엔디안 머신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약간 개량 해왔습니다. 아까 앞에 이쪽 프로그램 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숏 호스트 스페이스가 빠졌네요. 데이터에 1234 이렇게 집어넣고요. 데이터 1234 이렇게 넣으라 그러면 빅 엔디안 머신 경우에는 1234 가 들어 있을 거고요. 리틀 엔디안 머신의 경우는 3412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 ch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리틀 엔디안 머신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가 리틀 엔디안 인지 빅 엔디안 인지를 13번 과 15번 라인 에서 비교를 하고 출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 의 경우는 리틀 엔디안 머신 이었죠. 그래서 ch0 에 34 ch1 에 1 2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출력 해라. 가령 프린트 F 해가지고 이거를 프린트 F % X 로 이 데이터 가령 ch를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그러면 이게 리틀 엔디안 머신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을 0,14 1,2 3,4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메모리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요번에는 host to 네트워크의 sho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호스트 방식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요 데이터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뀌겠죠. 지금 호스트 방식은 리틀 엔디안 방식이고 네트워크 방식은 빅 엔디안 이니까 이 데이터가 빅 엔디안 으로 바뀝니다. 그 데이터를 여기에 네트 데이터 여기에 스트로크 했죠. 그래서 네트 데이터 그러면 빅 엔디안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1,2 그 다음에 3,4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렇게 바뀐 것을 CH0와 CH1에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요 값과 요 값이 순서대로 찍혀야 되겠죠. 우리 시스템이 리틀 엔디안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1,2,3,4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들어있는 메모리를 열어서 메모리를 열어서 순서대로 한 바이트 씩 찍어보면 리틀 엔디안 머신이기 때문에 3,4,1,2 이렇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호스트 네트워크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빅 엔디안 방식으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꾸고 바꾼 다음에 한 바이트씩 앞에서부터 찍어봤더니 1,2,3,4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컴퓨터에서 통신은 서로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고 정수 데이터의 경우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컴퓨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한 형태 여기서는 빅 엔디안 방식의 바이트 순서로 자료를 변경해서 보내고 받은 자료를 자기 호스트 자료 순서에 맞도록 바꾸어서 바꾸는 이런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 구조에 메모리에 어떤 순서로 저장되어 있는지는 대부분 지금까지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한번 데이터를 열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숏 데이터 1,2,3,4 2바이트의 2바이트의 데이터를 선언하고 거기에 16진수 1,2,3,4를 저장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빅 엔디안 머신에서는 실제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1,2,3,4의 순으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고요. 리틀 엔디안 머신에서는 3,4,1,2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 있던 간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린트 앱 해가지고 데이터를 찍어라 이러면 리틀 엔디안 머신이건 빅 엔디안 머신이건 간에 1,2,3,4 여기서도 이렇게 찍어라 그러면 1,2,3,4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서 C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출력을 하면 이게 어떤 자료로 순서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의 주소를 C에다 저장을 하고 C에 제로 C에 완 여기서 C에 제로 C에 완을 열어서 한 바이 트실을 찍어보면 미츠랜디안 빅 엔디안 이 서로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